안녕하세요. 비판패 서울린대 시절에 24시간이 모자르게 사느라 제가 이제 연극과 특성상 여러가지 많이 하는데 저는 좀 학교를 좋아했어요 여기 서울린대 가는게 너무 재밌는거에요 3, 2, 1, GO! 2, 2, 1, GO! 2, 2, 1, GO! 3, 2, 1, GO! 1, GO! 1, GO! 1, GO! 1, GO!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